생수총 생수총하고 나무하고 같이 만든래요. 생수총? 네. 내가 낚시를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어떻게 내가 직접 만들어야지. 이러면서 엔진도 있어요, 엔진. 산수에서 쓰는 예축이라는 거예요. 아니요, 다 분해지는 거예요, 다. 이게 반구무기가 이렇게 안 썩어요, 물에 들어가도. 그리고 이거는 케이블 타입. 생수총이 다 주워서 했어요. 반구무기 이거 하나에 한 7,000원 정도 가고, 이거 나무 다 해봐야 10만원도 안 돼요. 이거 엔진은 내가 이거 15만원 주고 중고로 샀어요. 그래서 총 25만원 주고밖에 안 들었어요. 4개월 전에 만들어서 이렇게 즐겁게 낚시하고 다니고 있어요. 그런데 진짜 맛있는데. Schwartz 구경 쓰itan приготов! 우와, 낚시를 잡은 거야. 도구 forenIeover. 근데 진짜 맛있는데. 그럼 어떻게 해 có하나. 임 HE8 진짜thren YOU한 게ery 생수통 안에 비어있고 하니까 그 여러 개가 지면 뜰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타고 보니까 가운데가 처져요. 양쪽으로 두 개씩 더 접어넣어요. 네, 이거 좀 대충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바다 한번 나가 봐야지. 트랩 major 이거 비장의 카드야? 휴owing기 카드? 기대되죠? 하나 둘 셋 러기가 난다로 가고 하나 둘 셋 9위 예, WUHOO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 예, 감사합니다! 수고하셨다! 잡았다! 아이고, 먹어봐요! 이런 게 치우고 있으면 더 이상 종교 어디 있어? 우리 인생 이렇게 사는 거죠! 자유로움, 구속받지 않고 여유로움도 있고 기분이 편안하고 좋죠!